롯데마트가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점포의 폐점 시간을 밤 12시에서 11시로 1시간 앞당깁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전국 123개 점포 중 49개 매장의 운영 시간을 1시간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롯데마트 일부 점포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영업하게 됩니다. 롯데마트는 매출 효율화를 위한 결정으로 매장의 고객이 많은 시간에 직원들이 집중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